살려야 돼요. 살려야 돼요. 살립니다. 보여주세요. 태연! 가슴이! 잘 살린다. 잘 살린다. 가슴이! 맞았는데 앞에 뭐가 붙습니다. 실패! 왜? 앞에 누구를 부르고 나서. 주로! 선생님! 저요! 가슴이! 가슴이! 가슴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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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진짜. 좀 살렸잖아. 젤리 하나, 젤리 하나 더. 젤리 하나 더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가슴이 가슴을! 자, 자. 젤리 하나 더. 이거 살리면 하나씩 들어요. 살리면 좋아요. 가슴이 하나만 가요. 가슴이 하나만 가요. 내 장르가 아니에요. 태양! 선생님! 가슴이! 가슴이! 정답! 태양! 태양 오빠 준비하고 있어. 뭐가 있어요? 축하 무대 한번 볼게요. 막간 쇼 한번 보고 가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개그야. 갑니다. 선생님! 가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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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팔개예요. 성공 나눠서. 가슴이 여덟게. 여덟게 저팔개까지. 이놈은 까는 걸 좋아합니다. 가슴이!